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섬 하면 바다를 건너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연육교와 연도교가 많이 생기면서 섬 여행이 점점 쉬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다리를 건너 두 개의 섬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고금도와 약산도입니다. 고금도와 약산도는 강진의 남쪽 끝자락인 마량항에서 갈 수 있는데요. 마량항에서 고금도를 잇는 고금대교, 고금도와 약산도를 잇는 약산대교를 건너면 두 섬을 차례로 만납니다. 고금도는 옛것을 숭상한 도덕군자가 많은 곳이라 하여 고금도라 불렸는데요. 지난 2007년 고금대교가 생기기 전까지 마량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고금도는 임진네란 직후인 1598년부터 1895년까지는 강진연에 속해 있었습니다. 무려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강진 땅이었는데요. 고금도는 1896년, 완도군이 탄생하면서 완도군에 속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금도는 여행지로서는 잘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고금도는 명량해전 이후 목포의 고화도에서 옮겨온 수군진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노량해전 때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이 머물렀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80여 일을 머문 그의 시신은 고향인 아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금도에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중무사라는 사당이 남아있습니다. 충무사를 지나 동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를 건너 약산도로 들어가는데요. 약산도는 약초가 많은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산문산을 중심으로 자라는 약초는 나라에 진상되기도 했고, 지금은 이 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가 아주 유명합니다. 약산도는 여행지가 제법 많은데요. 약산대교 건너자마자 만나는 천동리. 이곳은 장흥과 함께 매생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산문산은 진달래로도 유명하고, 차를 타고 산문산 진달래공원에 오르면 다도의 장관이 펼쳐지는 전망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는 2017년에는 고금도와 신지도를 잇는 다리가 완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완도 본선부터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까지 한꺼번에 다리를 건너 만날 수 있게 되는데요. 고금도와 약산도, 두 섬은 배를 타지 않아도 다도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